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을 선한 건물주라고 하는데요. 최근 정부가 선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소득세와 법인세로 감면해주기로 했죠. 경기도에서 불고 있는 선한 건물주 운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 경기도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선한 건물주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180여 개 상가가 밀집한 구리 전통시장. 이곳은 4명의 건물주가 40개 상가의 임대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뚝 떨어진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 임대료를 이렇게 인하해주신 바람에 우리 상인들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건물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상인들도 더욱 힘을 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에 참여해 180여 개 점포가 모인 파주 운전가람 상가 번영에도 임대료 인하운동에 적극적입니다. 10명의 건물주가 13곳의 임대료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만이라도 100% 또는 뭐 하여튼 목표지까지 가서 모든 사람이 같이 상생하는 데 협력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좋겠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인들이 늘자 상가 한 달치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한 임대인도 있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힘드니까 누구나 다 힘든대요. 저희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이 밖에 수원 세류 이동과 남문 로데오 시장, 시흥 월고포구에서도 임대료 인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선안건물주 운동이 경기도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 상인연합회,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 상인회 등과 함께 홍보 캠페인과 함께 공동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산하공공기관이나 도공유자산의 임대료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